국민의힘 법사위원들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의 문이 열리자마자 여권의 저급한 정치공작이 또다시 부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정치공작 역시 범여권의 식상한 단골 메뉴인 정치자작극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들이 잘 모르는 한 인터넷 매체에서 제1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청부고발을 사주한 것이냐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정말 황당무게한 가짜뉴스다. 윤석열 후보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지시한 적도 또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확언을 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역시 보고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고 또 실제로 고발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체는 청부고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정권교체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 야권 후보를 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광석가처럼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뒤이어서 여당 대선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이제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문재인 정권표 공작정치의 전형입니다. 범여권 인사가 불소식의 역할을 하고 친정권 언론매체는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친정권 검사와 법무부가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표가 찍히면 여권 인사 강성 친문 지지자가 맹폭하는 똑같은 레퍼토리의 반복입니다. 범여권이 검은유착이란 프레임을 씌워 채널A 사건에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범여권 인사가 기획하고 친정권 여론이 몰카 보도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총지휘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연으로 막장 거짓 수사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해당 기자의 무죄 판결로 거짓 정치 공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해모정 사건 김학의 재수사 사건까지 모두 거짓된 여론몰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정치 공작 한방으로 정권 교체를 저지하려는 정치 공작 술술을 부리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제2의 김대엽 사건, 제2의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또다시 민심을 도둑질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국민들의 크나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은 이제 혐오스러운 정치 공작을 적각 중단하고 전 국민 앞에서 석고 대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적각 반응한 김오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여권 정치인과 친정권 언론의 정치 공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유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범여권의 정치 공작이 관련 사건으로 고발당하고 기소된 이들이 면제부를 얻기 위해 야권 유력 후보를 억지로 엮은 정치 자작극이 아닌지 강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